스타들의 오늘을 알아보는 스타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지 화면을 통해 전화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정지훈입니다. 제가 요즘에 스왈픽이 드라마 주제곡으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삼지 당신의 여자로 따끈따끈한 앨범 지금 원반 들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요. 백년도 모자라서 천년에 살자 때문에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해서 당신의 여자로 울리고 가지 말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세요. 제가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백년도 모자라서 천년을 새자더니 당신만이 사랑이라 믿었는데 세상에 모든 애도 다 내게 준다더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생각하나요 당신의 여자 올리고 가시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여자 올리고 가시지 말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당신의 여자 올리고 가시지 말라는 거에요 백년도 모자라서 천년을 새자더니 당신만이 사랑이라 믿었는데 세상에 모든 애도 다 내게 준다더니 세상에 모든 애도 다 내게 준다더니 내가 아직 많은 사람 생각하나요 백년도 모자라서 천년 살아도 당신만의 여자 올리고 가시지 말라는 거에요 당신만의 여자 올리렵니까 그렇게 가시렵니까 사랑하는 눈물을 두고 당신만의 여자 올리렵니까 당신이 먼저 시작한 게 사랑이 아니었나요 당신만의 여자 올리고 가시지 말라는 거에요 당신만의 여자 올리고 가시지 말라는 거에요 당신의 여자 올리고 가시지 말라는 거에요 백년도 모자라서 천년을 살자더니 당신만이 사랑이라 믿었는데 세상의 모든 애국 안에게 준다더니 내가 알지 않은 사람 크고 백년도 모자라서 천년을 살아두고 당신만의 여자 나라의 자랑 그렇게 가시렵니까 사랑하는 눈물을 두고 당신만의 여자 울리렵니까 당신이 먼저 시작하는 듯 사랑이 아니었나요 당신의 여자 울리고 가시렵니까 당신의 여자 울리고 가시렵니까 당신의 여자 울리고 가시렵니까 당신의 여자 울리고 가시니까 당신의 여자 울리고 가시렵니까 당신의 여자 울리고 가시려는 것이 당신의 여자 울리고 가시려는 없던